둘 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냐? 바지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오 마이 갓, 야 엉덩이 밖에 안 보인 야 엉덩이가 엉덩이를 보여줘야지 오케이, 가사 2시간 안 보인다, 가사 2시간 안 보인다 아, 힘들지 않아 야,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무거운 거 같아 오케이! 케이크님 잘 온? 싫어 헤엄이 마이 갓